화이팅! 화이팅! 즐깸 즐깸 아 내가 문제인 것 같아 내가 경제하는 것 같아 힘들어 이 팀이 2, 3번 낙다였나? 기억이 안 나네 낙다 아닐까? 공개각기장? 공개각기... 공개각... 공개각서 낙다 아닌가? 4번 낙세 하나씩 밀릴게요 2, 3, 4번 아니다 2, 4번만 바꾸도 되겠다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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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삼도 막을만 해 기커도 막을만 해 5번은... 기나미 형 키 몇 인지 한번 체크해 주세요 네 외면 슈터 제가 볼게요 락다운인데 4번이? 락다운 막고 있으면 되겠다 어 더 잘 듣다 여기 5번 더 글크리 새로 만들었어 락다운 최고 샤프스터 65 6비트 5인치 야 68만 막을만 해 망키야 3번은 무슨 슬래셔야? 샤크리 슬래셔야 저거 우리 리그 같이 했다고 아니 이런건 좀 들어가줘야되지 않겠냐 아... 아이씨... 왜 지금 바꿨어? 아니요 어... 예 일단 일단 저도 작다 작다 으음... 흠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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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지 까지 까지... 어... 어... 아니... 아... 아... 3 액션 킬 이거... 캐사케 아깝다 신생팀한테는 드래그가 답이죠? 드래그 오세요 드래그 망키형 오세요 망키형 망키 드래그 안해봤을텐데 개나믹님 오세요 개나믹님 오시고 개나믹님 오시고 망키형 코너 각기시고 드래그로 망키형 리가 할 때 드래그 많이 해봤잖아요 아니 4번 위치를 4번 위치를 몰라서요 망키형이 조졌다 이거 와 난리나 뻔했다 아 아 와 와 와 아 아 이게 뭐야 아 반칙 2개인데 이러면 아 뭐야 이게 아 나도 선수 교체할 때 그거 하지마 반칙이 하지마 어 개꿀 아 아 아 아 해찬이 잘 봤는데 이거 얼른 오세요 2대2 아시죠 다시 다시 아 아 아 아 아 감만 해서 그런가 아 아 휴지 왜 이렇게 안 들어가냐 원래 지성 지성 어 오 오 줄 데가 없었다 방금 성민이 형 룰 망키 형 오! 오 망키 형 망키 형 답답해서 자기가 했다 망키 형 엿먹이려고 일부러 안나왔거든 망키 형 끼웠을 때 졌다 이런거 나이스 체니스 미쳤다 아 반칙을 못하니까 긁을 수가 없나 부러 지겼죠? 지비 잘하죠? 다시 드래그 스페인, 스페인 되려나? 스페인 스페인을 너가 해야지 해줄게 아 일단 드래그, 일단 드래그 개나미님 오세요 망키 형, 망키 형 길 몰라서 코너 아 안들어가는 친구한테 나이스 응 고마워 3분을 들어가면 NBA 선수급이네 스위치 다시 스위치 다시 오면 스위치 오 망키 형 아이스 오 망키 형 아이스 뭐야 오C 야옹 지겼네 나 예상 못했다 이거 진정한 스태프 저거 되게 자주 하셔 저거 저거 되게 자주 하셔 저거 아 수비 좋다 팀 미유를 모르는데 안 돼 나이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요 방송 타고 있어요 예상 못끄 subscriber música 오 나이스 아 뉴 이기고 있는데 굳이 쓰실 필요가 없죠 안 돼 아... 아 지금 나 재미 붙였는데... 한 번 더 해볼걸. 지송지송. 나이스. 나이스. 어? 이거 드래그 한 번만 기회 더 주세요. 드래그 될 것 같아 이번에. 망키 형. 코너라 가시면 돼요. 스크린 저치나 해천이 올라오면. 망키 형 코 다 아파. 성민이 형 롤. 아 늦었죠? 어! 씹혔다. 이렇게 씹혔다 지금. 어? 내 블락? 개꿀. 상민이 형 블락 안 좋구나. 아, 이... 리바 올라갔어 지금. 아 리바 올라갔어. 이러다 리바 샤프 만들겠네. 리바, 리바 훈드 샤프스터? 리바 훈드 샤프스터. 보톡톡톡톡. 흐흐흐흐흐. 못하네 캐릭터인데. 리바 훈드 샤프스터. 아이씨. 아이씨. 아오. 아이씨. 아오. 아오 굿. 어 이리바. 아 이리바. 아 망키 찍혔다. 백호트. 아아. 아오 까비까비. 아 다들 일동 침묵이네. 다 왔다. 까비까비. 나이스 나이스 와 저 코너에서 스크린 골라 다시 올라오네. 와 저 잘했다. 멋있다. 아! 어디가? 아 못떠. 나 못떠. 공격력, 시망, 지성지성. 제가 다 제 탓. 오늘 컨디션이 별로 안 좋네요 제가. 걸리는데, 보이는데 못주네. 다시. 상무형 룰 들어가셔야 되요. 나이스. 상무형 룰 들어가셔야 되요. 어 캘리스트라프터, 아까비. 오우 3개? 원수? 괜찮으니까 천천히 하세요. 아 굳이. 상무형 룰. 어 팔 2개. 저 잘하면 바드님 튕깁니다. 뭐야. 아까비. 아 또 이따가 얼마나 잘하나. 근데 저거 바리에 튕기면 어떻게 돼? 어 무슨. 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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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튕은 그냥 해야죠. 뭐 어떡해. 평점, 평점은 그냥 하는 거예요. 저번에 누가 한번 튕겼었지 않았나? 18 때는 정, 정우경 한번 튕겼잖아. 드랩 때, 드랩 때 나 한번 튕겼어. 평점으로. 찜, 우려 같잖아. 아, 나이스. 저기, 아아, 튕기시겠는데? 네? 무슨 사람 튕기시겠는데? 아, 튕기면 그 뭐, 우려는 좋은 거죠. 형 저한테 드래그 좀 배우실래요? 톤 오버 하나만 더 하면 튕긴다 진짜. 녹두 나이스 오 상민이형도 떴네 아프지 뭐 해야돼 오 나이스 어 상민이형 저한테 드리브 좀 배우실래요? 어? 시간 다음에 한번 봐야겠죠 어? 아 이러면 안돼 이 반응이 아닌데 이 반응이 의왕이 아닌데 제가 노인 공격 해드리는 거죠 아 아 사실 잘 봤는데 어 뭐야 어 6을 떠 3초 3초 아 나 3초 걸렸어 톤오버 안하는데 코너쪽 내가 본다 아유 오 다행이다 외치고 전화 올 수도 있다 리바운드 전쟁 못하는 것 같아 안나오 회촌이 2리바 실화야? 저도 리바 의식하네 블락 2개 한거 내가 다 주워 먹어도 2리바였어 회촌이 2리바 실화야 저도 리바 의식하네 개꿀이죠 전파는 리바 못 탔을텐데 전파는 리바 못 탔을텐데 전파는 리바 와... 못타겠다 아 나이스 왕키 형 바로 그냥 컷 하세요 이번에 나이스 그거... 의아졌다는 미들 이번 시작해서 미들 타라 그래갖고 슈창한거 진짜 후회하잖아요 지금 흐흐흐흫 탈 때 미들은 그린 진짜 잘 떴는데 맞아 아니 웃긴게 되게 가까운게 다 니가 완전 안되는것 같아 맞추면 들어갑니다 맞추면 들어갑니다 아 진짜? 어 그래야 할말이 없네 어떻게 잘 맞추지 근데 나도 잘 못 맞추겠어 미들이 뭐가 잘 안받아 미들이 뭐가 잘 안받아 아 근데 실제로 실제로 엔비 선수들이 미들 잘 못쓰니까 아... 두레기는 진짜 잘쓰는데 어 진짜 근데 미들이 99라서 그런지 진짜 잘 넣던데 무빈으로 한발짝 들어가서 저 좀... 마이딘 많이 했어요 마이딘 많이 해갖고 그걸 좀 아시는거 같애 마이딘 많이 해갖고 마이킹 형 다시 직진 와 와 극격 아아 하하하하하하 와 살다살다 이런... 이런신 진짜 오랜만에 간만에 보네 이거 요rou 어 지 한번 풀업 때도 한번 봤던 것 같기도 하고 풀업 때도 한 손 던지려고 하다가 내주다가 훗 헐 헐 어 리바 각 아까비 아이씨 블락 뜨지 마, 리바 뜯고 아, 그렇지, 나이스 아, 나이스 어? 나이스, 더 넘어가 그냥 나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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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오, 진짜 죽였다 오오오 샤프, 핸들, 핸들 진짜 힘든데 아, 나 지난번에, 현빈 튕겨주고 하다가 내가, 나이스 오오오 와 나이스 아, 이런거 진작 들어갔어야 했는데 지난주에 진짜 안 들어가던데 오, 리바다, 리바다, 이 켜, 리바다, 아 아이씨 오오오, 우리 리바다, 리바다 어, 아, 턴오버 아, 이번엔 턴오버 없이 끝내야겠다 다시 턴오버 맞출래 틀고보 그냥 켜야겠다 뭐, 너 똥 댈거 같다 아아 암 암 암 암 흠 암 암 암 암 암 암 암 암 암 플스 유저네. 아 플스 유저네. 감사합니다. 오 저번 잘 쏜다. 되게 잘 쏘시네. 락디가 꽂아 막으려고 하는데 막 덜 막으시는 편이 아닌 것 같아요. 많이 걸린다. 자세가 다르네. 네. 예고. 이번엔 스틸 다섯 개네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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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. 오. 시간차 블럭 개꿀 와아 잘했다 와 망키가 리버 답답하네 박스 하나니까 흐흫흫 망키가 리버 잘한다 아 망키 아 우리 팀 3번이 색깔이 다 달라서 좀 신기해요 아 지금 색깔 높이네요 야 3번이 자기 맘대로 게임한다 이거지 아 나 돌려서 깐 거구나 짜임수 없이 막 그냥 맘대로 한다 아 룩 위에 누가 그랬어 3번은 그냥 공주면 잘 받아 쏘면 된다고 아 이거로 와 이거를 와 와 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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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흨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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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멀다 오 또 들어가나요? 어 너무 많이 들어갔지 그치 가세요 어 리바다 어 탑 탑 탑 탑에 망키 형 아 망했죠 나이스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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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키 형 잘해 오 망키 형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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